현대오피스의 전동형 2대1 3대1 와이어링 겸용재본기 xp6e xp6e는 1대2 재본기로 2대1과 3대1 와이어링 재본이 가능한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1회 최대 20매까지 강력하게 성공하며 2대1 최대 재본 매수는 280매 3대1 최대 재본 매수는 135매까지 깔끔하게 재본합니다. 제품 상단의 상태 표시 등으로 재본기의 상태를 알려주고 전동 푸페달과 펀치 버튼을 이용해 힘들이지 않고 성공합니다. 용지 규격 조절 레버로 다양한 사이즈의 재본을 할 수 있습니다. 2대1 3대1 와이어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2대1 와이어링의 경우 천공마진 조절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천공연장고리로 대형 사이즈 용지에 천공을 할 수 있고 재본 시에는 와이어링 거리와 링 규격표, 링 규격 조절 레버, 미세 조절 손잡이가 있어 견고한 재본을 도와줍니다. 또 서랍 시파지함으로 천공 후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기기 뒷면 전원을 켜고 2대1 3대1 와이어링을 선택한 후 용지 규격에 맞춰 문서를 정리해 놓고 푸페달을 밟거나 펀치 버튼을 눌러 문서를 천공합니다. 와이어링 거리에 와이어링을 걸고 천공된 문서를 끼워줍니다. 링 사이즈에 맞게 링 규격 조절 레버를 조절해 준 후 압착곰에 링을 끼운 원고를 아래로 향하게 넣어줍니다. 재본 핸들을 앞으로 당겨 재본해 줍니다. 재본 완성! 거북수의 양وي 국한복 담긴 hitch git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